Every time you close my eyes. It's like a dark paradise. No one compares to you. 검종이 하나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1등 하는 방법.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지난 16일 출시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얼마 전 하루 이용자 1천만 명을 돌파했다. 유저들이 많다는 것은 게임에서 볼 수 있는 플레이가 다양해진다는 뜻이다. 게임의 재미 역시 더해진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게임에서 1등을 차지하기 어렵다는 의미도 된다. 법지 주식회사. 실제 시장에는 배그 모바일을 편하게 즐기기 위한 미니 키보드나 마우스, 컨트롤러 등이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장비 가격이 4에서 6만원 수준으로 비싸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꿀팁이 눈길을 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음중파티파크 리플레이에는 한 중국 유저의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영상이 올라왔다. 법지 주식회사. 법지 주식회사. 그는 플레이를 시작하기 전 꿈을 둘러싸고 있는 은박지를 접어 화면 내 공격 버튼에 붙인다. 이어 은박지를 누르기 편하게 접어둔 채 게임을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접힌 은박지를 누르자 게임 속 캐릭터가 사격을 한 것이다. 특히 사격 속도가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다. 이를 본 유저들은 연사 속도가 엄청나다면서 꿀팁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꿈수 아니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유저도 있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